안녕하세요 교통평론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수서광주선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성남여주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약간 말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3천원 선에서 결정이 되면 성남여주선이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운임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제가 말씀 저번에 드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주에서 강남까지 가는 서울까지 가는 운임이 3천원 정도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성남여주선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주에서 성남까지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여주에서 성남까지의 운임은 좀 더 3천원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 신분당선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성남여주선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려면 신분당선을 꼭 거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빼놓지 않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신분당선은 운임이 비싼 걸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검색을 제가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4분 소요되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카드 요금으로 치면 2,250원이 비용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3천원을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5,25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버스랑 똑같은 가격이 되고요 그러면은 버스랑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철도가 없었을 때도 전철이 없었을 때도 5,000원 선 또 아니면은 동부고속으로 가면 이제 5,000원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대원고속으로 이천에서 동서울까지 간다면은 이미 4,000원 중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주에서 성남까지 3,000원의 운임이 들게 된다면 이미 전철은 고속버스에 비해서 그만큼의 경쟁력을 잃는 겁니다 심지어 4,000원 중반대라고 해도 경쟁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 굳이 왜 지하철을 만들었냐라는 의문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전철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은 4,000 중반대 정도 이하 4,000 중반대 그러니까는 여주에서 출발을 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까지 4,000원 중반보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전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통환승 연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용자들이 늘겠죠 그거는 에버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용인 경전철에서도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환승 연계를 하고 나서부터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는 교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지하철이나 철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제 생각에는 성남여주선은 여주에서 판교역까지 제 생각에는 1,500원대 1,800원 정도가 합당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 환승을 신분당선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4,000원, 3,000원 후반대나 아니면 4,000원 초반대가 돼야지 사람들이 이용을 더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괜히 거기다가 철도를 놔서 4,000원도 못 받는 운임을 받고서 왜 그것을 설치를, 건설을 시작했냐, 착공을 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선은 강원도까지 연결될 계획이고요 또 심지어 충청도, 경상도를 잇는 KTX에 대안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예산을 활용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가격 얘기로 들어왔는데요 예산을 빨리 거둬야 되니까는 고속버스만큼 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이용객이 줄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비싸면 그만큼 예산을 빨리 투자한 것만큼 거둬갈 수는 있겠지만 이용객이 떨어지면 사실상 철도는 성공적이고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리담에 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싼 가격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서 전처리 흥하게 하는 것이 국토부에도 좋은 거고요 코트라가 아니죠 코레일한테도 좋은 거고 또 국민들한테도 도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00원 후반이나 4,000원 초반 여주역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측정하는 게 가장 알맞는 가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목에 빗대를 세우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주여주선 근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며칠 전에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는데 3,700원짜리는 제 생각에는 대정통에서 이미 거론이 된 거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서울까지의 요금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국내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경남 창원에서 KTX 노선을 충충충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벌써 촬영도 하셨고요 무도색 그러니까 도색을 입히지 않은 뱀눈이 해서 많은 동호회 분들께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네이버에서 조금만 하시면은 금방 근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도색 전동차가 왔다는 것은 이제 곧 시험 운행이 시작된다는 얘기겠고요 시험 운행이 지금 2월 26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미 시작이 되면 그렇게 시작이 되면 7월 말까지 혹은 6월 말까지 2016년 중반기까지 반드시 개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로써 이제 광주는 성남에 더 가깝게 됐고요 성남, 이천, 여주가 서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치 예전에 일산과 분당처럼 생활권이 엮어지는 것 같아서 경기도 동남부의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 녹음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이천 시민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외에 있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이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기대를 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천에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쌀 아니면 또 복숭아도 유명하거든요 이천이 여기서 제가 고향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태어난 것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철도가 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저리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벌써 성남 여주선 전동차가 무도색된 상태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노선은 어떤 색깔로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춘선처럼 청녹색으로 된 자색도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문산까지 가는 경춘선까지 연결이 되는데 청녹색이고요 자색도선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양평까지 가는 것도 자색입니다 약간 톤이 다르긴 하지만 자색이고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노선이 그렇게 자색도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성남 여주선도 자색도선이 되면은 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겹치는 면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색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DC 갤러리에서 철도 갤러리에서 다른 최근 성남 여주선 키워드로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한번 제 의견도 반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님께서 성남 여주선 빨리 개통해야 됨이라고 쓰셨습니다 어디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네 인터넷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요 네 아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네 전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음 러시아에 있고요 네 취업하기 전에 이렇게 네 외국어도 좀 늘리고자 네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네요 어 왜 이렇게 느리지? 네 또 성남 여주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요? 음 네 음 어 광주 이천 쪽에 음 또 여주도 마찬가지고요 골프장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음 골프장이 있어서 이제는 서울에서 음 어디까지 뭐 어 자가용을 어 모시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지하철로 타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또 경기도 광주 쪽에 네 대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성남 여주선이 개통이 되면은 이제 대학생들도 편하게 어 서울에서 어 네 음 대학교까지 어 통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강원도까지 연결이 된다면 어 이제 스키 타러 음 그렇게 어 스키 네 뭐 대여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하철에서 그거 스키 막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네 뭐 대여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스키복 입고 네 당일치기로 좀 다녀오기도 쉽지 않을까 하는 네 어 예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느리네요 음 그러네요 좀 그 그러면은 아 네 어 됐다 잠깐만 됐는데 넘어갔나 아 네 어 읽혔습니다 여러분 성남 여주선 빨리 개통해야 됨 이라고 여주시님이 쓰셨는데 이놈의 운영사만 결정되면 사실상 개통 완료인데 도시 철도는 그냥 585선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쓰셨습니다 어 네 원래 코렐이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좀 자금이 딸리는 것 같아서 어 아마 그 경매를 내놓던 모양이에요 어떤 회사가 이 노선 운영할래 해가지고 어 가장 이제 비싸게 측정한 회사한테 그 노선의 운영권을 넘기는 거겠죠 근데 어 서울도시 철도가 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약간 좀 어 좀 불안불안한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통이 늦어진 것 같다 하는 네 어 의견을 여주시님께서 쓰셨습니다 여주시에 사시나봐요 어 그리고 음 님께서는 성남 여주선 수사 연결선 판교 수사 구간만 KTX랑 공유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어 이거는 그건네요 광주 수사선 수사광주선 얘기인데 이걸 KTX랑 공유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어 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터넷 속도가 느린 관계로 어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여주선은 연결된 노선 없냐라고 했는데 어 그 아직은 어 예타 예타를 막 통과한 예타를 막 통과한 네 어 월급환교선이 있구요 이제 음 여주 강원 이제 여주 암 그렇죠 여주 원주선 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구요 또 이제 평택에서 어 부발까지 연결되는 평택 부발선 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문경선 이라고 해서 이천에서 충주문경까지 연결되는 어 네 그래서 음 네 중부 내륙선으로 추후에는 어 영 그 노선 명이 변경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성남 여주선 K 몇호선 이냐 라고 넘기셨는데 그 어 서울 외곽으로 넘어가는 노선들은 K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붙여서 부르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네 몇호선 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음 네 댓글을 다신 분들이 한 명 있나 봐요 근데 어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 비디오 녹화가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인천 2호선도 개통이 되죠 그래서 성남 여주선 비슷한 시기에 개통되겠네 라고 남기셨구요 객차용 인버터 님께서는 어 와우 벌써 네 성남 여주선 본선 시험 행로 일정에 대해서 남기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음 혹시 다음에 또 성남 여주선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정리를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또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석도색이냐 라고 또 네 성남 여주선 아닌데 뭐 성남 여주선이 내용이 있겠죠 네 자석도색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코레일이 그런 어 걱정을 하시고 계신가봐요 네 그리고 뭐 미리 노선도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구요 네 어 성남 여주선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음이라고 어 네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봐요 조회수도 높고 추천수도 많은데 네 음 어 역사가 아무래도 지상에 있으니까는 스크린도어가 있는 편이 네 어 안전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기지 성남 여주선 기지가 어디임 이라고 또 음님이 쓰셨는데 어 저는 그 알고 있습니다 어 부발역 이라고 해서 어 이천역 이제 맨 마지막 여주 쪽으로 넘어가는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역이거든요 그쪽이 부발이 이제 기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네 제가 한번 어 더 보충설명 들었습니다 음 그러네요 어 분당산 성남 여주선 영결산 있으니까 왕심이 이천 직통은행 어떠냐 라고 응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응님은 어디서 거주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천에서 왕심이 좋은것 같은데 네 뭐 이천 시민은 좋죠 근데 어 배차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 잘 섞어서 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거는 실행될 가능성이 적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 승객이 어 직접 어 임해역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해서 왕심이 까지 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분당선은 좀 뺑 돌아가고 또 강남에서 어 좀 중요하지 않은 역들을 어 많이 지나쳐 가기 때문에 네 왕심이 역까지 좀 직통으로 해서 좀 네 급행만 만들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근데 성남 여주선 그거 운영사는 결정 난 거냐 하는데 일단 서울도시 철도가 네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추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성남 여주선 전동차 어떻게 생김 이라고 모이치도 도쿄님께서 남기셨는데요 어 뱀 눈이로 저는 알고 있구요 어 이제 도색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뭐 도색에 관한 내용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 또 성남 여주선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어 네 어 교통평론 네 오늘 또다시 성남 여주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 운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구요 네 여러분들 음 네 성남 여주선 좀 길게 됐는데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 성공하는 노선이 돼서 어 대한민국 국토에 철도가 더 많이 놓이기를 어 기대하는 바람에서 네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하기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어 제가 좀 더 비디오를 만드는데 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눌러주시구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어 뭐 제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네 한명 두명 뭐 그 이상도 있을 것 같구요 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의견 교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네 또 다른 노선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사해서 알기 쉽게 비디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